지금이 제철 작지만 단맛 강한 남의 참굴 잠시 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이 시작 찬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저희가 올겨울 눈도 좀 안 오고 안 춥다 안 춥다 했더니 하늘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천주 쪽은 눈발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날리고 있습니다. 보행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말에 충북도 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하면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치가 발령이 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기업은 조업 시간을 줄이고 또 살수차를 동원해서 날린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너무 말썽을 부릴 때는 기업이라든지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서도 미세먼지를 좀 억제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옛날에도 먼지 많이 날리고 그러면 가게 앞에 이렇게 물 쫙 뿌리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작업들 특히 물청소 같은 것들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다고 하네요. 네 겨울철 집안에 실내 습도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집 밖에 공기 지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씨 뒤에도 지금 눈이 내리는 풍경이 잡혀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또 낮까지 곳에 따라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한데요. 체감온도는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증평이 영하 2도, 충주와 괴산, 보온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서 대부분 지역이 0도에서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면 커피 대신 녹차를 드시면 좋겠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흡연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금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녹차를 한 번 이상 마시는 사람이 금연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눈도 오고 합니다만 그래도 올겨울이 어찌 됐든 예년보다 좀 덜 춥다 보니까 지역마다 열리는 겨울 축제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춥지 않으니까 겨울 같은 느낌이 안 되고 좀 아쉽기도 해요. 겨울은 또 역시 겨울다워야 제맛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으로 가시면 매서운 맛도 있고 또 겨울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맛 뭐니뭐니 해도 온몸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맛 매운맛인데요. 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어요. 매운 음식들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올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맛있게 나는 방법 지금부터 달콤 살벌한 겨울의 맛보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산에 보이는 도심 속 식당이 모여있는 골목에 대낮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에 각종 부스하며 테이블하며 뭔가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되게 많이 나와 계신데 지금 여기서 뭐 하나요? 오늘 핫푸드 페스티벌에 있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아하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는군요.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겨울철이다 보니 한낮의 준비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요. 오가는 손님들도 기대만 바릅니다. 푸드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앞에 집이니까 조동네니까 한번 와봤죠. 좀 이따 와보실 거예요? 저녁에 오프레이믄 한번 와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썩은 줄 안 하려고 그래요. 제 1회 핫앤 스파이시 푸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기로 소문난 충북 제천에서 핫앤 스파이시 페스티벌이 열렸네요. 매운 음식을 주제로 한 그런 먹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천에 주말에 오셔서 겨울 보고 축회도 모시고 또 명동 먹고, 멱장 호물에 오셔서 제천의 매운 음식을 한번 즐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겨울의 묘미는 역시 먹을거리죠. 푸드 페스티벌에 꽃, 각종 매운 요리들이 가득한데요. 온통 빨간색, 빨간 맛 천지네요. 국물 닭발이라고요, 짝을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맵나요? 드셔봐야 알겠죠? 근데 아마 많이 매울 겁니다.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어? 나는 자신감은 넣어두세요. 입안에 전기 좀 오르고 한겨울에 용소 숨치는 땀방울을 느껴봐야 아, 이게 정말 맵구나 싶을 텐데요. 많이 매우세요. 네, 많이 매워요. 맛있고 땡기는 맛이에요. 겨울에는 매운 걸 먹고 흑끄라가 날아서 먹은 거야, 그렇지? 역시 제천의 매운 음식 배고.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요리 즐기기에 딱 좋은 화로 주변은 페스티벌 최고의 명당 자리인데요. 매운 요리에 빠진 시민들 사이에서 늠름한 군인들이 눈에 띕니다. 매운 공기가 바짝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맛있고 매운 어묵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먹고 나서 나라를 더 잘 지켜왔습니다. 쑥, 쑥, 쑥! 매운 요리의 핵심은 역시나 양념일 텐데요. 각양각색 매운맛을 내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고 숨겨온 매운 소스. 그 비결을 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매운맛 비결은 저희가 용어 비밀이나 다른 맛을 못 드리고 주로 청양고축가루로 매운맛을 좀 조절을 하죠. 그리고 대천이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매운 음식을 먹고 몸에 열도 나고 그래서 땀도 좀 흘리고 매운 음식들도 많이 찾고 계시고 또 여기 페스티벌에도 그런 매운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 먹으러 오시고 그러십니다. 다른 계절보다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 하지만 몸도 마음도 훅은 달아오르는 맛있는 요리와 더불어 즐거운 웃음까지 덤으로 만날 수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명동 갈비 골목 15개 상인회와 그 다음에 또 야외 부스에는 저희 제천에서 아주 매운 음식을 잘하는 업소들로 지금 야외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업소들이 같이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 제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천의 명동 갈비 골목은 일찌감치 지역에서는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겨울철에 많이 찾는 매운 요리를 새로 선보이며 기분 좋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매운 음식 축제가 이래지만 우리 명동 갈비 골목에서 이뤄지면서 너무 활성화되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서 너무 저희들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 축제가 계속되면서 하여튼 우리 명동 갈비 골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제천의 발전이 좀 이뤄졌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매운맛은 먹을 때도 물론 맛있어서 좋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는 점 아시나요? 식욕 부진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 계통의 저항력과 면역력까지 높이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한 명약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웬 말인가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청량고추는 한 10배 정도 베트남고추는 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등 자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역시 고등학교. 밥 드신 먹어요. 몇 개까지? 50개 50개. 바로 이게 지옥의 맛 닭꼬치라고 하는데요. 준비 시작! 보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는 매운 닭꼬치. 하나만 먹어도 며칠 고생할 것 같은데 정말 매운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챔피언들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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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죽어. 악으로 깡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50개 먹기 대회에서 떨어져서 되게 악에 받쳐서 했는데 1등에서 다행입니다. 매운맛 먹었으니 이제 달달한 분위기로 넘어가 볼까요? 겨울철이면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있는 주전부리. 붕어빵, 달고나, 군고구마 등등 달콤한 먹을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군고구마 많이 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 달콤함은 굳이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발동동 구르며 먹어야 제맛이 난단 말이죠. 딱딱한 공감과 고구마를 먹으니까 사실 마음도 따뜻해지고 올 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도시 제천의 명성답게 따뜻한 꽃차와 약차가 빠질 수 없죠. 은은한 꽃향과 건강에 좋은 약차 향기에 오가는 시민들 특히 중년층 사이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아우 따뜻해. 목련 꽃향도 나고 따뜻하고 좋아요.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불꽃놀이 쇼쇼쇼. 매운맛이라면 언제든 즐길 준비된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 입맛 없다 우울해 말고 스트레스 쌓인다 짜증내지 말자고요. 우리에겐 매운맛이 있으니까요. 분위기 너무 좋고 낙후된 제천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매운 음식들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일단 제천의 음식들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콤달콤한 겨울이야기. 올겨울 여러분을 웃게 할 맛은 어떤 맛인가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맛 꼭 챙겨보세요. 제가 진짜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잘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쌓일 때 정말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맛인 것 같아요. 구분사 하나 어때요? 저도 욕심은 내는데 먹다가 뒤타라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뒤타이 뭔지는 여러분 상상만 느끼도록 하겠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매운 걸 잘 못 먹어도 남들 매운 거 먹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침 보이고 이게 다 사람 마음인데 특히 겨울에는 이런 매운 게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천이 우리 지역에서 꽤 추운 지역이잖아요. 지금 항상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매운맛도 맛볼 겸 또 축제도 즐김 겸 주말에 또 나들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하지만 저기 매운맛 앞에서 너무 자만 부리시면 금물 쫙 쥐탈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매운맛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글의 문제는요. 충북 영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제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국악축제, 2번 와인축제, 3번 곡감축제, 4번 산차원화축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세 개는 다 영동화하고 관련이 딱 어울려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난개 땡땡축제도 있고 대한민국 땡땡축제 또 하나는 저기 우리 권시라고도 부르는 또 영동하면 이거잖아요. 하나가 딱 영동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갖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겨울의 맛입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이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증샵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화면 봐서 그런지 점심에 왠지 떡볶이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겨울의 맛 퀴즈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도내 자치단체장들 모시고 경자년 새해 구상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박세복 영동군수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준비 하나만 보시고 오시죠. 민선 7기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최고의 예산을 확보하며 6천억 원 예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로써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토대를 마련한 영동군은 2020년 활력 있는 경제, 맞춤 복지, 명품 농업,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다는 새로운 구상을 세웠습니다. 영동의 백년 대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뛰는 박세복 영동군수의 희망찬 새해 계획 들어봅니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박세복 영동군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벌써 밝았네요. 2019년도에는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서 슬기로운 지혜로 잘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군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북대회에서 미래를 그리는 영동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동군이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요. 2019년 군정 성과도 많았어요. 군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꼽으시나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전년도에 아주 크나큰 국직사업을 저희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양수발전소라고 500m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우선순위라는 그런 태그를 얻었는데요. 이 양수발전소는 한 8,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생산유발효과는 1조 3,500억 정도 또 고용유발효과는 6,780명 정도 한 7,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한수원 사장님하고 또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1조 천억에서 1조 한 3천억까지 예산이 증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모든 지수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또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관광산업에도 같이 플러스되는 그러한 좋은 그런 국책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들 좋아하시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저희들이 보듬어서 촘촘히 잘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영동관광산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영동군의 6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산이 6천억이요. 우리 공직자 한 7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영동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영동군의회에 의결 받아놓은 것이 6,213억이에요. 2015년도에 한 4천억이 있었고 2018년도에 한 5천억이 있었는데 또 1년 만에 또 6천억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것은 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준 노력이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 한 4천억을 한 650명 정도 직원들이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6천억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직원들은 또 한정돼 있잖아요. 680명 정도가 이 돈을 다 지출을 하려면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 공직자들은 정말로 다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선정이 되셨죠. 수상하신 것도 많으시고. 공모사업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양수발전소를 비롯해서 모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특히 거기에는 노인 고령화 복지주택이 선정이 된 것이 아주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자원에 둬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어르신들 생활 미착형 복지에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성과들의 탄력을 받아서 중요한 게 올해 2020년도 경자년이 될 텐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들 특별히 또 중점을 두고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민선 6기 때부터 네임보 힐링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675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라든가 와인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미 중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웰리스 단지가 한 70% 정도 있고 또 기반 시설이 모든 것이 지금 순리대로 착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단 아쉬운 것은 민간자분 투자를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한 번은 조금 안 됐고 또 지금 한 3군데 정도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자분 투자를 유지해서 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네임보 힐링타운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같이 함께 동선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또 국민들의 지역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갈증을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지역 경제 지금 저희 영동군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더욱더 어려운데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영동군에는 재래시장을 좀 먼저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제2주차장을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재래시 영동 상품권을 19년도에 한 14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다 소진이 되고 올해 20억 정도를 또 저희들이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동선을 이뤄서 산업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영동산업단지가 91%가 분양이 됐고 환갑물류단지가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가 제대로 빨리 돼서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얻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많은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동분서주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얘기하셨는데 일라이트 산업 기반도 열심히 좀 조성하고 계시죠? 우리 영동에는 일라이트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라이트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용화를 못했는데요. 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 기반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일라이트를 잘 우리 광물질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광물질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영동군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는 제가 지금 민선 6기 때부터 민선 7기 이어지면서 지금 두 가지 복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부터 영육아 또 청소년까지 지금 복지를 하려고 하고요. 또 어르신 복지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나누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선 6기 때 어르신들 복지를 제가 촘촘하게 잘 시행을 했고 또 노력해 와서 어느 정도 좀 됐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계속 발굴해서 가겠지만 올해 민선 7기 들어서서는 어린아이들이 정규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인구도 감소가 되는데 영동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정규 여건 환경을 개선하면 모든 교육부터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밀착형, 생활 밀착형 복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만들 거고요. 또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 반가워요, 어디 띠놀거나 또 청소년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끼를 활용하는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년 쉼터도 좀 만들고 그래서 같이 아이들을 잘 정규 여건에 대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의해서 이제는 아동, 청소년 복지까지 올해 더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졌을 때 모든 것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복지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또 영동하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농업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농촌하면 대한민국, 농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역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영동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또 명품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육이 제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벌써 저희들은 새해 실용 영농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강사진들을 모시고 지금 농가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품목변마다 그런 것을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이 문제인데요. 농촌에 지금 인력 감소로 인해서. 농기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농기계화 시켜주는 것이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민선 7기 들어서서 민선 6기 마지막 부분이죠. 끝자락부터 70세 이상 농가에는 300평 이상 농사를 지면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해줍니다. 가서 직접 트랙터로 논도 갈아주고 또 밭도 갈아주고 식기해서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주고요. 또 1년에 한 90여 차례 정도를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갔었는데 민선 7기 들어서 한 팀을 더 증설을 해서 지금은 1년에 한 170회 정도를 각 마을에 나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재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농업을 살리고 농업을 육성을 시키고 또 명품화 또 과일을 생산해내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농업 분야의 예산이 사실 좀 많이 지원도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 2019년보다 올해 2020년도에는 농업 분야의 150억 이상을 더 증액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농업이 발전이 되고 또 농가 소득 창출도 되고 농가에 또 어려움도 좀 드러낼 거고 그래서 농업 예산 한 816억 정도를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일구장 영동의 관광 정책도 궁금해지는데요. 영동급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차별화된 관광 정책으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계세요.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네임버 힐링타운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요. 또 황간 같은 경우는 원료봉, 둘레길, 또 1차는 했고 2차 산업을 바로 2차 공사를 들어갈 건데요. 또 송오리 관광지를 또 잘 개발하고 해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런 동선을 만들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양수발전소 이곳을 힐링타운과 거기에 한 9km 좀 이상 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 등선으로 타가지고 관광 테이블카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로서는 아주 최적의 관광지가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것이 여건이 이루어질 때는 천만 관광객 이상을 저희들이 영동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네임버 힐링타운 중심으로 모든 영동의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을 지금 촘촘히 잘 따듬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저희 퀴즈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와인 축제도 있고요. 또 영동 곡감 축제도 있고 그리고 역시 난개 국악 축제도 있고 축제마다 또 목표하시는 방문객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축제들 워낙 다 유명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저희들이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곡감 축제를 했는데요. 전에는 12월 달에 하다가 이번에 구정한 20일 전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런 것을 조금 실용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잘 따듬기 위해서 축제 관광재단을 1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설립을 했거든요. 군단위에서는. 그래서 그 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포도 축제가 있고 와인 축제가 있고 난개 국악 축제가 있고 또 곡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축제는 우리 농특산물 축제고 한 가지는 국악의 축제인데 이 축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100만, 200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관광 상품으로서는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관광재단을 잘 활용하고 또 4대 축제를 잘 또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우리 영동군의 명시상부하게 그런 축제 관광객들과 또 일반 관광객들과 어울려서 한 천만 관광 시대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MBC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곡감 축제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짓게 돼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난개 국악 축제가 유명한데 올해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2025년에 국악 엑스포를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네, 저희 영동군의 박영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악 개성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올해 53번째 난개 국악 축제를 열 계획인데요. 올해 공교롭게도 3월에 저희 난개 국악단원들이 뉴욕 한해교를 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게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에게도 국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서 충북 영동 하면 국악이라는 고장 메카라는 이미지를 또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서 쉴 수 없도록 그렇게 잘 국악 축제를 지금 세계 엑스포를 좀 치러내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각 언론사에서도 많은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좀 많이 도움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국악을 알리는데 세계화에 발맞춰서 좀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좀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작년에 1년 전 이맘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군수로서 투명한 행정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올해도 어떻게 변함없이 펼쳐나가신 계획이신가요? 네. 투명한 행정은 군수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선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경험을 군수의 경험을 해봤는데요. 군수가 열심히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좀 잘 따라주는 것이고 군수가 열심히 안 하면 공직자들이 따라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첫 번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개 사회단체를 통해서 통통통 간담회라는 걸 열고요. 또 국민감사관 제도라든가 또 주민 참여 또 예산제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투명하게 또 예산 집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동 군수실이 또 있어요. 읍면을 제가 나가는 그래서 또 군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언제든지 또 군수실에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또 건의사항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1년에 그건 약 1500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이 군수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군수는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면 우리 700명 공직자들도 군수를 따라서 열심히 잘 하지 않겠나라는 또 기대감도 갖고요. 또 군수가 또 잘못하면 또 매를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는 행정을 또 아주 깨끗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청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영동군의 아주 눈부신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면서 이제 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수발전소의 말씀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양수발전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고용유발효과가 기대치가 너무 커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고 잘 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사실 부담믄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너무나 기쁘지만 한편 또 마음이 무거운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인데요. 한 18가구 정도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계속 선조 때부터 내려와서 살고 계시는 분도 뿌리를 받고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영동이 좋다고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날 갑자기 영동이 좋다고 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주를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보듬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꼭 보상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 관계자분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앞으로 양수발전소는 한수원 관계자분들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아주 좋은 진짜 관광지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잘 따듬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친환경 발전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양수발전소는 뭐냐면요. 상부댐 하부댐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산 가운데 안에 터널을 덮어서 낮에는 전기수요가 많잖아요. 낮에는 전기수요가 많을 때는 낙차를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밤에는 전기수요가 없을 때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전기수요가 많을 때 낙차시켜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안에서 동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겉에는 상부 때문에 하부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자연경관을 훼손을 최소한 안 하고 잘 따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방송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는 흰쥐띠라고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새복이가 새해 복 많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비상한의 영동군 새해에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세봉 영동군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보내드리면서 바로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충북 영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제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국악축제 2번 와인축제 3번 곶감축제 4번 산천호축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박세봉 영동군 선생님과 좋은 축제들 다 나왔습니다. 이 중에 안 나왔던 거 있습니다. 영동이랑 관계없는 거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의 주제 문자는 겨울의 맛입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 분식도 될 수 있고요. 간식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겨울의 맛은 무엇인지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축제 현장으로 좀 가볼 텐데요. 새해 들어서 이 겨울 첫 축제가 열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남 남해인데요. 한겨울 바다의 영향이 듬뿍 담긴 참굴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설천 참굴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첫 축제 현장으로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살 보면 땀 물이 나오고 싹살 갈아엎어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때는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남해 노량아빠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주로 먹었다는 힘의 원천이 바로 요거. 꿀이라고요? 드시지. 아이고 참.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힘을 쏟아갖고 전용해서 이겼다요. 무엇 때문에 꿀 축제를 하요. 꿀꿀. 이순신 장군이 꿀 묶고 그래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장군이 되었네. 남해 설천면에 자랑 참굴이다. 게다가. 이거 지금 바빠요 바빠. 오늘 꿀축제 한다고 지금 가야 돼요. 2020년을 힘차게 열어줄 남해 설천 참굴 축제가 돌아왔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충렬사와 충렬사와 충렬공에 성전을 했던 이 장소와 그리고 가장 소비력이 많은 우리 남해 수협 우편장이 있는 이곳과 모든 걸 정비를 딱 해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모든 수산물과 그거는 현지에서 제철에 제 때 날 때 제 고장에서 먹어야 가장 신선도가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굴이 나는 바로 직결지 생산지입니다. 열띤 설명을 듣고 찾아가는 곳은 새빨간 양념과의 치덕치덕한 만남. 굴, 김치를 담그느라 여념이 없는데. 김치 여름 맛이 좋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생굴의 활약이 돋보이는 김장김치. 김장국에 굴을 열어보면 탱글탱글해서 맛이 고을해가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오늘 굴김치 담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어? 저쪽에서 저쪽에서. 바다의 맛이 느껴지는 사람. 바다의 향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흐름 끊길 세라 연이어 들이대는 굴 요리에 적극적인 대쉬. 손맛 좀 자신 있다 하는 동네 어머니들의 푸짐한 한상이 펼쳐졌다 아우 군침도 온다 아우. 뭐 갑자기 해갖고 내라니까 막 해갖고 내려가지고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해놨잖아요. 집에서 많이 해먹죠 뭐 굴정 굴 구이 뭐 이런 거 막 굴 삶아도 먹고 튀기도 먹고 물칩도 해먹고 편소에서도 집에서도 해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재고를 마시는 데다가 고지 주시고. 즉석에서 섭외된 게릴라 시식단. 게릴라 시식단. 네. 오! 오! 굴, 해물탕이 재고입니다. 굴, 해물탕. 굴, 해물탕. 굴, 해물탕. 따시가 필요 없어요. 굴 때문에. 굴, 튀김. 굴, 튀김. 굴, 튀김. 굴이 없다. 굴, 튀김. 굴, 튀김. 굴, 튀김. 굴, 튀김. 굴, 튀김. 맛은 물론이고 식감과 영양, 시선 사로잡는 화려한 데코레이션까지. 바다냄새 솔솔 풍기는 굴 한 상 차림에 지나가던 나간에도 일단 멈춰서도 볼 일이다. 다 가야죠.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동사들하고 왔는데 오다가 행사한 줄 몰랐어요. 다리 밑에서 구경 한 번 하자 내려왔는데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아, 아주. 카사노바와 클레오파트라도 반했다는 굴의 위력.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굴, 굴 먹고 건강해지려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설천 참굴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지역보다 단맛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크기도 잘고 자니까 단맛도 더 강해요. 아무렴 보기 좋은 굴이 먹기도 좋다고 철천 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등판할 차례. 우리 여야가 밭에 다 심어갖고예 해가 나오는 게 치자도 심지예 비트도 심지 시금치 심지예. 봄에 좋으라고 한 겁니다. 먹고 친환경으로예. 굴향이랑 섞여서 맛있어요. 남에서 이름 난 건 죄다 모였다. 풍미 가득 삼색 굴튀김. 맛있다. 맛있다. 남의 특산물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더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철 참굴이 쏘아올린 작은 잔치. 지글지글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다. 여기는 고압입니다. 생굴과 돼지고이를 노릇노릇하게 돌판에 구워서 남의 특산물의 시금치와 따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양손 콩손이 엉엉. 굴로 많이 먹으면 피부 좋고 사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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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 굴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젊음의 비결이다 알았지. 이역도 덮고 양노원에 가서 기름도 여어주고 쌀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만나서 갈아주세요. 돈을 벌어야지. 봉사를 해야지. 봉사도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새해의 시작을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군들. 그 넉넉한 마음은 음식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이. 덕분에 추운 속 따뜻하게 녹이는 사람들. 우리는 갈라줘야 하나. 해 넘어가는 거 보고 이거 축제 하는 거 고생도 하고. 꿀도 먹고. 멋있지. 말도 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새해부터 활기 충전. 기운 뿜뿜하게 만드는 참굴 파워. 2020년에도 향긋한 참굴 듬뿍 드시고. 모두 대박 터지세요. 남해에서 열린 설천 참굴축제 연장. 잘 만나봤습니다. 참굴축제가 열리는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교를 건너면 바로 만나는 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남해 강진만에서 나는 참굴. 크기는 좀 작지만 깊은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 번쯤 맛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겨울에 꼭 건강하게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작아지는 요가 동작으로 유명한 토끼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목과 어깨, 얼굴 선까지도 정리가 되는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 무릎을 꿇고 앉힌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주며 이마는 무릎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며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시선 배꼽을 바라보며 호흡을 해주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양손은 천장 위로 빠져내서 손바닥끼리 마주보게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좀 더 가능하신 분 두 손은 내 머리 쪽으로 내리면 바닥으로 더 지글지 내려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 자세에서 호흡을 다섯 번, 호흡을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양손은 편안하게 옆에 위치해주시고 머리가 내 무릎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정수리는 바닥에 놓아줍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시선 배꼽을 바라보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손을 천장 위로 뻗어서 손바닥끼리 마주볼 수 있게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호흡 한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손을 내 머리 위로 올려 바닥으로 내려주실게요. 그 상태로 호흡 다섯 번 유지합니다.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엉덩이를 내려 손을 풀고 숨을 긍게 말아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열 번씩 한 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충북 영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제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산천호 축제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쪽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847님, 1735님, 3705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847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겨울에는 뜨끈한 김치찌개가 최고. 오늘도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돼지고기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참치 넣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돼지고기 들어간 게 가장 좋더라고요. 먹고 싶네요. 자, 1735님 정답 맞혀주셨고요. 작년 영동 곶감 축제에서 사온 곶감 맛은 최고였어요라고. 아, 영동 곶감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5님. 겨울에는 군밤이죠. 에어프라이기로 만드는 초간단 군밤. 엄마가 좋아해서 자주 해 먹습니다 하셨네요. 요즘 뭐 에어프라이기는 예전에 그 전자레인지처럼 거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테니까 맞아요. 아, 군밤도 저렇게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군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도내 각 기관들도 역시 새로운 사업들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2020년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공모된 사업들 보니까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세 가지고요.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분야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사업 설명회를 또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정보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구해드릴게요. 마이맨션에서는요. 지난해 하반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집 세 채를 소개해드리고요. 희망 2020 지자체 단체장례를 듣는다. 유아문 단양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됐습니다. 눈발도 좀 날리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행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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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상품을 드립니다. 해보를 만들어준다. 관련력 Lemon Game Dr.